갑작스러운 사고 인데요 2편으로 갈라졌어요 사고 때문에 으흠흠 자아 아이고 안되겠다 나는 반만 더 할게요 반만 좀 더 할게요 엉 엉엉 엉엉엉엉엉 엉엉 엉엉 마지막에 역전을 해요 제가 엉엉 엉엉 2편 기대줬어요 엉엉 이번 3등으로 끝나고 이뻥인가요 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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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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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requis 아 아 아 아 아 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